나이 고! 셋업, 메카드! 레지 거울스! 레지 마이너 고! 슈트! 레지 슈트! 셋업, 메카드! 더 높이 날아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 나이든 가대로 빠빨빨빨빨 이름을 수 있음 첫 프로야고 첫 프로 셋업 메이크업 나이팅러 이다인 메카님 화이트 고 위영 위영 안녕하세요 다인공주에요 오늘은 메카 랜드를 한번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여러분 여기에 신기한게 있어요 메달을 넣으면 메카님의 기술 사운드 아이와 떨어지면 스마트폰 알림 위급할 땐 SOS 버튼 건전제 필요없이 휴대폰 케이블로 충전 목걸이 시계 형태 두가지로 착용이라고 써있어요 오 이거 대단한게 다인이가 허니메카드 2016년 W 배틀챔피언 팩에 메카님을 입고 해가지고 그리고 뽑았는데 메카 밴드 카드가 나와가지고 받았어요 저는 얘는 생수하고 메카 밴드 나왔고 저도 생수하고 팝콘 나왔어요 나도 메카 밴드 내꺼야 이거 뜯어보겠습니다 꺼내라 꺼내라 오 여기 일단 엄청 맛있는데 뜯어볼게요 뜯어볼게요 여기에는 일단 설명서 그리고 그리고 크라켄 크라켄 메달 시계 미리네 메달 테로 메달 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 배틀장에 나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타니메카드 그 뭐냐 뭐냐 아 휴대폰에 그 영상이 된대요 보니깐 이렇게 키면 그리고 이거는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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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엑스 는 엄마 아빠 잃어버렸을때 나쁜사람이 있을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일을 하면 이걸 일단 어떤걸 외울까 테로 테디건 이거 이거 테로인데 테로 테로 개술이 안나오고 미리네 개술이 나와요 다시 이것도 미리네인데 아 이거 아니야 테로인데 왜 미리네 이것도 살기에요 이번엔 자 크라켄 껴봐 이렇게 끼는거다 오오오 오오 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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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해야지 뭐야 강력한 발길수 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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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엔 큼 이번에는 시끄러워 보여 왜 태로는 왜 니가 좋아하는 메카니말로만 하는건데 난 태로가 멋있다고 태로가 난 태로가 멋있어 난 크라켓 줘봐 크라켓 태로 어디 보자 태로가 얼마나 센디 나 또 알라 미리네일은 엄청 약한데 난 좋아하는데 무슨 약하다고 하냐 난 자 나는 게 좋은데 왜 나 좀 하자 나 좀 하자 나 좀 나는 나만 안 해줘 맨날 공부 고 고 세트업 메이커 레이티 브라우루스 레이티 브라우루스 레이티 슈타 레이티 슈타 이제 미리네로 바꿨대 이제 미리네로 바꿨대 아 크라켓 라이더러빌리티 왜 왜 사기다 사기 나 미리네 기술만 나오잖아 크라켓하고 미리네 기술만 나오고 메카 아 이거 안 할래 내가 돌려 넌 좋아하는 메카님 알만하냐 응 왜 테라하고 크라켓은 다시 미리네만 좋아하냐 테라소스 응 뭐야 여기에 핀이 있어요 여기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아래 이게 있거든요 이걸 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아래로 하면 다시 꺼져요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 됐구나 아 이거는 엄마 아빠 이거 버렸을 때 쓰는 아 그 버튼 그리고 이거는 메카님을 있고 하고 셋업 메카드 나오는데 그리고 이거는 기술 나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멀리셔 다음색이 나와 데이밍 온 그리고 이거를 팔찌에도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여기에 핀이 있잖아요 이걸로 어 뭐야 아 목걸이도 할 수 있어요 오 짜잔 오 오 오 고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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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얼음이 배터리 다 됐나? 안 돼 아 셋업 백업 더 높이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왔나 히든카드로 빨 빨 빨 빨 눈물 새 접으루라고 접으루 또 엄마 아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코카콜라 맛있어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배탈아 딩동댕동 커피 테레스 위대한 드래곤 내가 좋아하는 메카님을 이제야 해주는거 좋아하는 메카님이야 이거는 이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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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에롱 아쿠아리움 세트업 메카 세트업 메카 세트업 메카 목걸이 이거 그냥 잠자는 시계 아닌가 잠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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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잠자는 시계 좀 해보자 잠자는 동전 네 세트업 메카 세트업 메카 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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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야야! 자, 호이! 복리리! 핀카생트! 와드! 와드! 데미온 넌 내꺼다 왜 나만 쪼끄매주는거야? 내꺼니까 책 시사쟁이 오늘은 터링메카드 W 2016년 체이머 배트럼 100에 나가서 한번 한번 메카밴드 터링메카드 W를 가지고 한번 노려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터링메카드 W를 가져올게요 여러분 안녕 구독해주세요 W 안녕 반인메카드 W 크라켄 다솔 다행 놀카 구 더 해 태아